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 마무리 해야겠네요 저는 현대사회가 출원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소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지식으로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화폐, 인터넷, 또 보험과 같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임에도 이것을 쉬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인터넷과 같이 정말 복잡한 것들을 아이나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복잡한데 그것을 쉽게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인터넷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과 비밀과 자본을 실어나르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악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통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통로가 동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통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수록 통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기회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터넷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후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또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만한 지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공유기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수많은 기후능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고급 장비예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IP와 포트, NAT와 같은 지식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다면 공유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공유기의 관리자로 들어가서 메뉴들을 둘러보세요 보이는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NAS라는 것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NAS는 Network Attached Storage의 약자인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하는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또는 웹하드와 같은 서비스를 여러분의 집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웹서버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데이터의 저장, 백업과 같은 것을 쉽게 해주는 여러 편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웹하드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NAS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제품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IP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IP가 아닌 도메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게 한다면 도메인은 고정시키고 IP를 변경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은 연간 만원에서 십만원 정도를 국제 기구에다가 여러분이 수수료로 내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프리놈 닷컴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DDNS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고정 IP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HTTP라는 방법을 통해서 웹 서버, 웹 브라우저에 통신을 하고 있어요 HTTP는 중간에 누군가 감청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HTTP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방법이 HTTPS입니다 S가 중요한데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입니다 너무 길죠? 중요한 것은 끝에 있는 S가 Secure의 약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HTTPS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정보를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HTTP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지만 요즘에는 빠른 속도로 이 서비스가, 이 통신 방법이 무료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HTTPS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웹 사이트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가 유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배달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반드시 HTTPS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Let's Encrypt와 같은 서비스를 검색해 보시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매우 해볼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웹서버를 제공하는 업체를 웹호스팅 좀 더 높은 자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서버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또 보다 큰 규모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일을 하는 비즈니스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한번 운영해 보세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은 당연히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수업이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좀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